이거는 뭐 특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진짜 뭔가 좀 점을 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는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그런 사주가 있어요? 있어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솔직히 나는 신이 아니야 입에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 뿐이지 근데 특징보다는 이런 사람들의 사주 있잖아 이제 30대가 돼서 누가 점을 보러 왔는데 어? 아퍼 근데 이게 고칠 수가 없는 병에 걸렸어 그래서 제가 혹시 단명사주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단명사주가 섞여는 있어 자 이럴 경우에는 원래 어린아이들 있잖아 막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이런 아이들은 솔직히 무슨 점을 볼 거야 밥 먹고 사랑만 받고 싸고 이것만 잘해도 박수를 받을 때잖아 너무 이쁠 때니까 근데 그런 단명사주는 어릴 때부터 보여진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분 점을 볼 때 어? 이 사람 한 다섯 살 쯤에는 명따리를 받으셨어야 되는 분이었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 근데 이미 다섯 살은 훨씬 지났어 자, 무언가 내가 발수를 뭐 조금 적게 낳거나 다 못 채우고 낳거나 아이가 연약하게 나왔거나 내가 어디 점집을 갔는데 어? 시내의 사주가 있네요? 뭐 조상신의 사주가 어떤 있네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거나 하면은 꼭 아이를 낳으면은 점집에 가서 한 번쯤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 명따리를 받는 거랑 또 안 받는 거랑 이게 차이가 진짜 많아 나는 굿 한 자리보다 명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 효과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러 가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무언가 이상하다 우리 아이 말이 더디고 막 그런 특징들이 있을 때 꼭 점을 보러 가셔요 그럼 또 한 번쯤은